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대개 많이 됐었어요. 민성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카메라 앞에서나 연기를 할 때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봤을 때 너무너무 집중적. 굉장히 사월 얼음판 같은 현장 분위기를 녹여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는 싸워주세요 3, 2, 1 어? 이제 잠시만요? 아우 팔아 네 안내 나갔어요 나 괜찮아 나 깨끗하다 보니깐 상화점에 상화점에 상화사로 들어갔더니 귀야비 내 손목을 슬쩍 떠올리라 이 날 싸우고 예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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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충전을 내시도록 해라 상장 갔더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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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